종교의 책을 가지고있는 백성석이 2부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의 책은 전문ăn회에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교적 책을 배우고 있지만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다 나라에 가면 아름답고, 불빛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것과 체험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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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펀자비, 로매니안, 러시안, 스페니쉬, 타이, 오르도 앤 터키시. 평화로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평창에서 창준 인사드립니다. 한국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영광과 천상의 은총이 함께하길 천국에 기도드립니다. 한국은 수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명은 고려왕조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려는 높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한국 산소의 특징인 높은 산과 맑은 물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신의 영적인 개발에 신실하고 열렬한 한국 국민들은 1992년 첫 방문 뒤 수차례의 한국을 방문하신 칭하이 무상사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신의 영적인 개발에 신의 영적인 개발을 전하지 않습니다. Just last month, after the Korea Peace Celebration, she told us she would be very, very, very proud if she was Korean. We agreed with Master about all the qualities she mentioned that the Korean people have. Otherwise, why would the very respected elderly mayor of the celebrated capital Seoul and a very powerful general of the army invite her to their quarters? And also, many senior monks and nuns came to attend Master's lectures, requesting and becoming initiated as she was just a foreign lady and not well-known at all at the time. I understand that God, or you call Buddha, has blessed your country abundantly. I have seen so many temples, so many monks around the city, in the city. I have seen so many different religious temples in the city and in the capital also. I have seen so many Christian churches also growing together with other religious centers. Then I understand that your country, your people, is very highly elevated spiritually. Only when people are highly elevated spiritually, that their heart can be so opened and their mind can be so tolerant, so large. That's what makes Korea become such a great country now. Because it is spirituality that the Korean people are after. I love Korean people. I truly do. I have mentioned many times in the past how impressed I am with the Korean people's strength and sincerity. 1997년 칭하의 무상사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당시 조순 서울시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올곧고 정직한 훌륭한 분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서울시장님의 메모가 이 시대의 성인군자처럼 훌륭하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전관장군은 유명한 국가영웅으로 칭하의 무상사님의 즉각 깨닫는 열쇠 소책자를 읽은 후 깨달음과 영적인 진리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자 부대 안에 위치한 절 백마사의 칭하의 무상사님을 초대했습니다. 2013년 유럽의 협회 회원들과의 모임에서 스승님께서는 전관장군과의 만남을 즐겁게 회상하셨습니다. 선관장군은 전관장군은 전관장군의 절 백마사의 관계가培고자 들을 기술한 스승님과 함께 죽은 방식으로 기술한이 있습니다. 전관장군은 전관장이 말했다. 한국 국민들이 전문가의 결혼 진짜 mogelijk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연대의식,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고무적인 한반도의 발전적인 모습에 전 세계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축하를 보냅니다. 평화로운 지구를 위해 사랑과 화합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1993년 5월 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칭하이 무상사님과 전관장군이 나눈 담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 gard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님과 전관장군 — 모든 책을 통해서 배워만 하죠. 그냥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라든지.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여러 종교 책을 배우고 있지만 경험이 없죠. 그들은 읽을 수 있고, 교수님 날에 가면 아름답고, 빛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과 다행이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시간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님의 직업은 나라를 지키고 모든 사람이 앉아내게 하는 거지만 나의 지금 임무는 바로 케이크를 먹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주 깊이 생각하셨군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보는데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셨군요. 아마 이 법사님께서 혹시 그러셨나요? 그래서 두 분이 시간이 나면 종교에 대해서 항상 논쟁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때부터 그 여자들이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아주 행복해요. 네. 아주 겸손하십니다. 한국의 여자들이 행복해요. 네. 아주 한국 스님들도 아주 행복해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좀 들리라고 해요. 백간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 쓰면 될 만한 사람. 다른 분들? 네. 네. 저희는 제자들이니까요. 저희는 제자들이니까요.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온라인 내일도 있고. 저희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스님은 그냥 모든 것 사이에 스님은 법사님을 내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말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죠. 그래서 혹시 경호원이 필요하시면 저 분을 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물질적인 위혜는 내가 별로 걱정은 않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위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위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동일 선생님이 저의 주신들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위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위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 미래는 바로 현재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셨습니까? 미래에 달려있습니다. 미래는 바로 현재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은 잘하는 일을 하고 정치적으로 잘하는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정치적으로 잘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모든 일이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바르게 행동하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내면에서 있는 그대로 우러나오는 대로 일을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규신이라든지 규신이라든지 그런 거라 하더라도 아주 올바른 사람은 결코 가까이 가지 않고 두려워하죠. 옛날에 아주 유명한 두 장군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그들은 아주 정의로워하고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그 왕은 그 왕을 항상 두려워했었죠. 그 왕은 그 왕은 항상 규신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 옆에 두 장군이 있으면 규신이 절대 달라붙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왕 옆에 두 장군이 전쟁 때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왕 옆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규신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떠나면 그때 그 귀신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생각과 못해 두 장군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딱 붙어놨더니 규신이 더 이상 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정의롭게 그리고 바른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들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그 맡으신 일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둘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가 없을 겁니다. 어떤 곳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미신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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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그 어떤 임무를 깨달으셨군요. 더 확신을 가지고 일하실 겁니다. 앞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일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군님을 존경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제 부하들 중에서 군기를 위반하는 자들을 형무소에 보낼 때도 가슴이 아프다. 그는 아주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 다른 주민을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미안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를 해주면 기강이 문란해지고 그 두 가지를 잘 용용하시면 하십시오. 그 두 가지를 잘 용용하시면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슴이 아프더라도 용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스승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도 규위를 잘 지키면서도 그 부하들이 법을 어긴 부하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구요. 아주 좋은 상관이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군님의 사랑을 아마 부하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령관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자질이죠. 아주 엄격하지만 사랑을 갖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때문에 그 군인도 마찬가지로 약하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부하들이 그 군인도 항상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잘못했을 때 그 부하들이 그 부하들이 잘못했을 때 첫 번에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했다고 배우고 그러면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시오. 또 다른 기회를 주십시오. 또 다른 기회를 주십시오. 또 다른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벌을 주게 되면 점점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아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작고 너무 쉽게 그러면 그 위원장에 정말 쉽게 그 위원장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를 베풀게 되면 그 차량관으로서 그 기간을 잡기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하지 못하면 먼저 엄격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 부드럽게 상황을 상호하십시오. 그들은 더욱 응급하십시오. 그렇다면 아래사람들도 상당히 부하들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겁니다. 만약 너무 엄격하지만 나중에 엄격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맨첨부터 너무 풀어주게 되면 나는 아주 영급하긴 아주 아래사람들 그건 제가 바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군대 나를 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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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저녁을 도와주시기 할 수 할 수 할 수 없을 할 수 할 수 할 수 할 수 할 수 할 수 이따 foremost 그 한국의 역할은, 지구촌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한국의 역할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Tennis 오프라인은 그 상황에 대한 목적을 찾고, 그 상황에 대한 목적을 찾았다. 너무 걱정했다. 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품, 하늘이 준 어떤 태곤한 일, 수품과 찌르는 것의 롤과 펑션이 다르듯이, 내 자신이 수품이냐, 찌르는 거냐에 발전하기는 참 어렵더라. 그 상황에 대한 목적을 찾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마지막 결과를 찾았다. 어떤 결과를 찾았다? 한국의 역할은 어떤 것에 대한 해결이 있죠? 확실하게. 저 자신. 내 역할이, 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5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뭐, 여태까지 왔던 데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길이 맞는 것이냐, 아직 모르겠지요. 이제는 50이 넘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같은 System. If it is over the 50s, there's nothing going to be able to find it for us. He wanted to be met MMA person that everyone is going to have a right to be fair for people and other things. Hospital is still necessary when people are still sick. Don't worry, he's doing OK. Somebody has to do it. 왜냐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장고님이 그 자리에 있으시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출가할까? 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현재는 쉽게 말하면 내가 영적인 세계나 신의 세계를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내가 군복을 입은 것이 나의 업이기 때문에 난 거기까지가 내 종교 차원에서 원하시면 영적인 세계를 같이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군대에 종사하시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제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지만 그 일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십시오. 그렇지만 직업적인 군인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겠죠. 우리는 일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서명하셨잖아요. 사역하셨잖아요. 도망하지 않겠다고요. 맞습니까? 군인의 전쟁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천직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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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피하십시오. 동시에 그러면서도 깨달음을 얻고 명상통을 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그걸 그것은 영국의เร мяс taken care of by BK2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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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을 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반쪽이지만 사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어디에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검은색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의 태계 모양의 반쪽처럼 우리 몸이 반쪽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만 추하게 되면 그래서 이 한쪽을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라고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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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은 직장이나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의 면을 행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부처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부처를 만들면 부처를 죽여야 합니다. 부처를 죽여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를 죽여야 할 수 있습니다. 군에 있는 공격에 있다면 군에 있는 공격에 있다면 이곳이 존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군대에 종사하시면 군대에 종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개발하십시오. 아마 그들은 영적인 것을 개발하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영적인 것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죠. 그들은 절도 청소하고 부처님에게 절도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야 하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군님의 직업은 바로 부활을 잘 이끄시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왕궁을 떠나서 제자를 49년 동안 가르치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볼 때 육체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예요. 교수님과 같은,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임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의 같이 날 말씀을 나누고 또 강요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동굴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임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 직업에서, 이 두 가지 임무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영적인 것을 잘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잘 돌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육체적인 일을 잘 돌보기 위해서 먹고 또 요리도 하고 마시고 그러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궁에서 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궁에서 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백성을 다스리듯이 또 군대에 있으면 또 군인들 또 부하들을 다루는 것, 그런 것이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인물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군인 되는 것이 결코 군이라는 직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일일 뿐이지 않습니다. 음... 어떻게, 그래, 지금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가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당신의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의심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약간의 그래도 의심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전적으로 봉의를 하거나 내가 몰랐던 분을 가슴으로 듣고 있다고요. 네, 당신의 교육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주 잘 내면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내면이 아주 순수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군인이면서도 영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장군님이 이 내면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에 출가를 해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에 출가를 해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에 출가를 해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순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면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않고 내면을 봅니다. 엉뚱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지구촌의 공해 문제인데 엉뚱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네, 그의 아버지처럼... 엉뚱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처럼 모든 걸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어떻게 잠을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할 수 있을까요? 잠을 수 있을까요? 잠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의 공유의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인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좋은 말씀을 듣는지... 공유가 사람의 정신까지도 썩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공유가 인플루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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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션이네요? 네, 공유가 인플루션이 인플루션이네요. 그렇지만 내면의 외적인 공유는 내면의 공유 보다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것이 내면의 공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영적인 개발이나 내면의 어떤 걸 하면은... 공유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내버려 둬도 되자는 건지... If I had the practice spirituality and I don't worry after... That means that I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pollution outside. Oh, you worry also. 물론 그거 관심을 받을 수 있지요. Take the best precaution. 그렇지만 우리는 공유가 더 위협하지 않도록 절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유가 더 위협하지 않도록 절절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면의 불쌍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절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지 말고 우리가 외적인 것은 어떤 문제였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몸은 차와 같기 때문이죠. 차를 다시 구매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런 외적인 한계를 가진 몸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지구가 완전히 공해 덩어리가 돼서 지구가 없어져도 다른 세계에 가서 우리 영들이 또 살 수 있는 건지. 그러하십니까 Los Angeles, if we practice spiritually and when the earth is filled with pollution destroy we can live in the planet?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다른 행성에 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시간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명상에서 뛰어나면 육체적인 삶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육체적인 삶에 매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입문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세계를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명상할 때는 영적인 세계로 가고 그리고 일해야 할 때는 육체적인 삶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잘 때는 스승이 영적인 세계로 가서 가르쳐줍니다. 다시 잠에서 깨어나면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죽었을 때 여기가 아주 완전히 그런 영적인 세계로 가죠. 그리고 이 모든 육체적인 삶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삶에서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상 수행을 하면 두 가지 세계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이 땅의 동시에 시민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지상의 시민이죠, 하늘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은 오직 천국의 시민이죠, 이 땅의 시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선의 도로 위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무를 하며 수행하게 되면 이 두 세계에 동시에 그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아주 편리하죠. 여기 올라가고, 좋은 세계를 가져와서 아주 좋은 것들을 입지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뭐 텍스트도 안 붙이고, 세금도 안 붙이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서 받은 그 축복을 이 육체적인 삶에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점점 날로 좋아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지구는 점점 더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시작이 된 이후로 있었던 많은 부정적인 힘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도 믿지도 않고 또 윤회도 믿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세력들이 점차 없어지는 거죠. 이긴 거면 승리를 한 거죠.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영적으로 부정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에서는 요가를 하고 여러 채소를 하고 모든 곳이 있습니다. 폴란드에도 있습니다. 체크로라키에도 있습니다. 많은 수행인들이 러시아에도 가고 프란드에도 가고 또는 중공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점점 악화되고 또 몰락해 가고 또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구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지혜의 말씀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3부 중 2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스프릿 마스터 TV에 방영되는 강연의 3부 최종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곧이어 1992년 영적인 작곡축제 신실함과 가슴으로 하는 노래 2부 중 1부가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곁에 천국의 은총이 영원히 머물길 기원합니다. We appreciate your presence for today's episode of the best way to learn is through experience part 2 of 3 on words of wisdom please join us again tomorrow for part 3 the final part of the lecture here on spring master television coming up next is spiritual songwriting festival in 1992 singing with sincerity and heart singing with sincerity and heart part 1 of 2 may your spirit be forever embraced by the grace of heaven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springmastertv.com forward slash w o w ne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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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